최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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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.5를 진행하는데 2번 2번 아 이거 옛날에 오 치료리기를 안했어? 오 복습도 하고 연습도 하고 쟤 난리났네 오케이 B도 좀 쉬웠나요? 할만했어? 오케이 자 얘는 어떤 둘이 나올까요? FAKE FAKE B는 A는 A 내 이름이 얘 때문에 나는 얘가 전혀가지고 이름으로 맞죠? 내 이름은 A다 OK는 합치니까 FAKE 빵을 복잡하는 뜻이에요 다음 얘는 SAVE 뭐라고요? S는 A는 A 계속해서 내 이름을 불러도 연습시키나고 V는 V 합쳤더니 SAVE 그렇죠 SAVE SAVE OK 얘는 뭐가 될까요? HATE 그렇지 HATE 오 HATE 얘는 뭐가 될까요? MAKE 오 MAKE 굿 얘는 GAME 와우 GAME 뭐라고요? GAME 얘는 FAKE 채연이 속도 엄청 빨라졌어 FAKE 얘는 FAKE 오 FAKE FAKE OK 얘는 CASE 오 얘는 쉐이크 와우 쉐이크 와우 쉐이크 와우 쉐이크 SH 나온 개만 정리해본다 SH는 SH SH PH는 TH 응 TH 응 어 PH는 PH니까 그렇지 윗니가 아래 입술을 스치면서 선생님 이 모양 보고 그렇지 TH 그 다음에 CH 해볼까 CH는 T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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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가 B F야 TH TH는 B OK CH는 그렇지 H 쉐이크 였어요 SH가 있으니까 SH가 C A가 네 이름을 불러도 A가 그 같은 거 쉐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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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이 T 너버가 됐다 네 그렇지 MADE MADE FACE FACE 굿 오 잘했어요 네 오늘은 꼭 합니다 네 네